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어기마피시 찾아온 숙소 탐방기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는 독일 미넨이고요. 저는 이번에 체인 호텔을 이용했어요. 오랜만에 얼굴 등장입니다. 오늘은 화장을 했기 때문이죠. 미넨이 지금 옥토버페스트가 열려서 그런지 슬슬 이 숙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싸지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여기가 2박에 139유로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솔직히 크진 않아요. 뭐 이비스 호텔 자체가 원래 룸들이 전체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대신에 제가 이용했던 다른 이비스들보다는 되게 뭔가 인테리어가 예쁜데? 입구 들어와서 이렇게 크게 전신 거울이 있고 여기 TV가 있고 침대는 더블 사이즈라고 하는데 좀 큰 사이즈의 더블인 것 같아요. 조명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테이블이랑 뭐 이런 라운드 처리한 거 모두 원목으로 통해 가면 좋고 저긴 책상도 있네요. 근데 제가 이런 책상에서 제대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의자 같아. 제가 아까 이거 뭔가 하고 떼봤는데 의자더라고요. 여기. 쇼파였어 이렇게. 앉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쪽이 옷걸이에요. 근데 옷걸이 디자인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거?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일단 오픈형으로 되게 헉! 뭔 옷걸이 뭐 이렇게만 해줬니? 전 옷을 거의 꺼내지 않을 거랍니다. 싸기 귀찮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옷걸이 이렇게 있고 제 가방은 그냥 여기다 던져놨어요. 배낭 꼴도 못 싫다. 지금 15kg가 들어있는 배낭이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렇게는 잘 보이진 않지만 조금 여기 허허볼판이에요. 그렇다고 중앙역하고 멀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허허볼판인 느낌? 지금 12시가 넘은 밤에 도착을 해서 뭔가 지금 깜깜해서 안 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냥 허허볼판이더라고요. 채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고 밑에 있는 바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이비스 호텔이 조금 조식이 잘 나온다고 해서 내일 아침도 여기서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독일이 맥주 가격이랑 물 가격이 똑같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목이 너무 말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2.3유로에요 이 작은 게. 공짜도 아니여. 맥주 가격이 3.1인데 물 가격이 2.5에요. 물 가격이랑 맥주 가격이랑 똑같기 때문에 맥주를 한 잔 하고 먹고 살게요. 안녕. 슈웅이. 맥주 가격이랑 그 alright? ifs